여자 포장입니다. 찬비와 N.C.A가 나오죠! 야아! 준비! 스타트! 와! 준격해! 찬비의 오른뼘, N.C.A의 왼뼘에 묻히는 거에요. 눈이 앞으로, 눈은 앞으로! 오 N.C.A 부르는당이죠? 천근추에요. 천근추에요. 우와! 우와!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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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진짜야 깜짝이야 순식간에 아니 나는 무슨 그 공포 영화에 보면 귀신이 신단 이동하잖아 저 진짜 혼자 놀았어요 1대 0 프레디 스타트 가 얼굴 빼면서 팔은 내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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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은 내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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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묻었어 우와 나이스 나이스 아 대박이다 심지어 귀 안까지 묻었어 아니 엔시아가 이걸 잘 안 해 그냥 가서 얼굴에 묻히고 가 그냥 공룡을 만들어놨네 메시 포인트입니다 1점만 더 얻으면 엔시아가 승리입니다 스타트 이마에다 확 묻혀버려 눈 가운데 인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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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빨이야 인중 kim 엔시아 승리 아 네 눈물을 받았는데 FRE 그럼 이번 대결은 라이벌 대결이 되겠네요 광대와 키샤이의 대결입니다 가보자! 이번 대결은 얼굴이 더 많이 공격 당하는 쪽이 패하게 되는 그런 경험이 되겠습니다 자 1분의 제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! 경례! 자 출발 쪼두뚜뚱 남은 퍼복? 손 뻗어, 손 뻗고 있어. 내 낮으면 안돼. 디비 형 안돼лю interessante. 흠십하 흠십이 이기만 하면 안돼 그쵸? 잘 나와줘 테드카인랜드 시즌3 매주 수요일 오후 5시